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24페이지고 내용은 빛과 그림자입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빛과 그림자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뭐 빛과 그림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품을 한다는 것은 너는 대상을 찍었어 그게 물건이 잘 나왔어 뭐 보기 좋아 그 정도 가지고는 의식 있는 사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 있는 사진가라는 것은 거기에 너의 어떤 의식을 담았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의식 있는 사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눈에 찍어서 잘 나오면 뭐 보여주고 안 나오면 못 보여주고 이런 정도가 가지고는 사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진가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사진가가 되고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죠 오늘은 24페이지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는 한뿔이다 시작부터 좋지 않습니까 빛과 그림자는 한뿔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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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예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맛있게 놨는데 어디가 버렸지? 빛은 다양한 예술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화가 그렇고 오페라가 그렇고 뮤지컬이 그렇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풍성하게 하고 극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빛과 그림자라는 말이 이분법적이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분법적이고 상대적이란 말이잖아요. 상대적인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진은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림자의 예술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예술이다. 그렇게 동상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빛을 잘 활용해야 돼. 그 말은 결국 그림자를 잘 활용해야 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찍을 때 빛만 찍습니까? 당연히 그림자도 찍습니다. 이게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이원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능하면 초월한 그거를 초탈한 상태로 언어를 이해하면 양자를 동시에 한 손에 쥐거든요.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일까 의아해 할 것입니다. 빛의 예술이라고 불러지는 모든 사진이 빛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는 빛보다 그림자의 역할 덕분에 사진이나 영상이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사진을 올렸는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이런 사진이죠. 빛보다는 그림자가 훨씬 강력하죠. 그림자가. 그렇죠? 그림자가 훨씬 강력해서 빛 때문에 같다기보다는 그림자 때문에 그림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빛 때문에 그렇다 치지 말고 여기 어두운 푸른색 때문에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림이 되었죠. 빛의 예술이라고 이라는 말에 갇히면 빛에만 집중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이해되시죠? 빛의 예술이라고 하는 말에 갇히면 빛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예술이라는 말에 갇히면 그 반대가 되겠죠. 만약 사진은 광량의 예술이란 말에 처음부터 접했다면 아마 빛이나 그림자 둘 중 하나만 치중해서 보는 버릇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광량, 빛과 그림자 이렇게. 카메라를 들면 자연스럽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고 그런 능력을 애초에 키웠을 것입니다. 광량의 예술이라 그랬으면 빛의 예술이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빛에 집중하잖아요. 또는 그림자의 예술이다 그랬으면 그림자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으면 광량의 예술이다 그랬으면 빛과 그림자에 동시에 집중했을 것 아닙니까?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5페이지 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진은 빛의 예술이란 말처럼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언어에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도 사회적 간섭에서도 이렇게 이분법적인 말이 많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비교할 만한 상대적인 대상이 있을 때 두 개체를 확연히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과학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인식을 다루는 동서학 철학에서도 빈번히 사용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승강기라는 말은 거의 사라지고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됩니다. 승강기 아시죠? 엘리베이터 그렇죠? 요즘에는 다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오르다는 의미만 가집니다. 엘리베이터. 이런 거 되네요. 그렇다면 승강기는 어떻습니까? 오르다, 승, 내리다, 강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세계를 공유하고 존재를 인정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세우 사회는 그렇거든요.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이런 식으로 한쪽만 치중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사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능숙하게 구사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대립과 반목이 가라앉습니다. 좋은 발견이죠. 그렇죠? 양쪽을 다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승강기로 오르고 내리는 것을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그렇죠? 이런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안목, 그렇게 세상을 양자를 동시에 인정하고 그걸로부터 융합하고 초탈하고 초월하고 하는 그런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촬영을 할 때 빛보다 그림자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노하우예요. 빛보다 그림자를 많이 본다. 빛의 예술이라는 말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의 예술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빛은 의식하지 않아도 인간의 시각이 쉽게 받은, 인간의 시각이 쉽게 받은,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보는 감각, 그림자는 세밀한 관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밝은 것에서 어두운 것을 보게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보고 이런 게 있는데 빛은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쪽을 보면 미묘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빛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진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인상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너무 빛에만 치중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말해 얽매이지 말라. 빛의 예술이다 이런데 얽매이지 말라. 그림자의 예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는 안복을 키워라.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 중용을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은 부산의 바닷가에 있는 마철루를 찍은 거예요. 여기를 마린시티라고 합니다. 마린시티하고 부산 광안대교를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을 찍은 화각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황릉산 위에 올라와서 찍을 때 저도 올라와서 찍으면 아류잖아요. 아류. 남이 다 찍은 걸 똑같이 찍잖아요. 저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찍었다던데 나도 올라와서 똑같이 찍어야지. 똑같이 찍었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25피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예술가입니까? 그림자의 예술가입니까? 이런 데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놨지만 여러분 빛의 예술가이십니까? 그림자의 예술가이십니까? 이렇게 묻을 때 나는 빛을 중용시하기 때문에 빛의 예술가야.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거 질문에 파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에 끄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본다. 왜냐하면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빛과 그림자는 이미 한 뿌리라고 제가 위에다 했어요. 그렇죠? 이 책에 24페이지 위에 빛과 그림자, 그 다음에 부제가 빛과 그림자는 한 뿌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이제 1월도 벌써 오늘이 31일입니다. 세월 정말 잘 가네요. 하여튼 기중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대단히 철학적이고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